광주시가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예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직접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협의회의 요구대로 예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광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들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정학협의회는 예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광주시가 이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또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브랜드화시키고 광주 도시경관 보존대책과 도시계획도 무등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